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는 책춘함 TV. 오늘의 추천 도서는 천지인에서 인, 사랑 공부에 해당하는 인간관계의 법칙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원래 상당한 두께의 유혹의 기술이라는 책의 요약판인데요. 이게 다시 한번 제목을 바꿔서 인간관계의 법칙으로 또 이제 최근에 다시 한번 출간이 되었네요. 로버트 그린은 탁월한 작가죠. 권력의 법칙, 전쟁의 기술, 유혹의 기술. 3부작으로 전세계 리더와 독자들에게 현실을 돌파하는 지혜를 전파한 권력술의 멘토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세 권 시리즈만 해도 200만 권이 넘게 팔리는 아주 월드베스트셀러 작가죠. 인간관계를 지배하는 욕망과 권력을 추구하는 인간심리를 다루는 데 있어서 독보적인 작가로 인정받고 있다. 인간의 본성은 결코 선하지 않으며 모든 관계는 심리전이다. 선택지는 두 가지 뿐이다. 이끌리거나 끌려다니거나 당신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인간의 본성에 관해서 성선설, 성악설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요즘 이제 책춘함에 스스로 지금까지의 결론은 앞으로 또 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아주 궁극적으로 인간 안에는 누구에게나 불멸의 다이아몬드 같은 참나인, 신성한 나, 본연의 나가 존재한다. 그렇지만 거기에 또 내가 나로 착각하고 있는 애고, 미운 우리 새끼, 그리고 애벌레로 이제 상징되는 그 가짜나가 있죠. 그 가짜나를 잘못 믿음으로써 나와 동의시함으로써 굉장히 많은 혼란들이 이야기되는데 그 애고에 가리워졌을 때는 이게 성악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본연의 정말로 아주 깊은 자아에 닿았을 때는 성선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세기 전만 해도 권력을 얻고 유지하는 수단은 폭력과 무자비한 힘이었다. 그런 체제에서는 선택된 소수만이 권력을 가질 수 있었다. 무력도 재력도 없는 사회적 약자들, 특히 여성들은 그저 현실에 순응하며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기지와 질약을 발휘해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고 효과적으로 권력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싸워서 빼앗는 대신 상대 스스로 무릎 꿇게 만드는 새로운 전략의 탄생 이 놀라운 권력의 기술은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어떻게 작동하는가 역사상 가장 뛰어났던 전략가들은 이 심리게임에서 어떻게 승리를 거머쥐었을까 책춘함이 강조하는 프로로그 들어갑니다. 상대의 마음을 장악하는 최고의 관계 전략 유혹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 든다.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하라고 무언에 압력을 넣는 것이다. 반면에 우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려 하고 우리를 설득하려는 모든 노력을 거부한다. 하지만 사랑에 빠질 때는 모든 게 달라진다. 사람은 자신의 일에 우선적인 관심을 보이게 마련이다. 하지만 사랑에 빠지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생각이 온 마음을 가득 채운다. 우리는 감정적으로 변하고 이성적인 판단 능력을 잃은 채 바보처럼 행동한다. 무언가에 사로잡힌 사람처럼 그렇게밖에 행동할 수 없게끔 사고가 마비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사랑하는 사람의 의지에 굴복하게 되고 오로지 그를 소유하고 싶다는 욕망에 갇히게 된다. 이처럼 유혹의 힘은 엄청나다. 유혹자들은 사랑에 빠진 사람이 겪는 심리적인 과정을 익히 알고 있기에 그 사람의 욕구를 자극할 수 있는 방법과 수단에 정통하다. 그들은 사람을 사랑에 빠지게 하는 기술을 본능적으로 타고나기도 하지만 훈련을 통해 터득하기도 한다. 관심이 없다는 이유로 또는 악하고 추하다는 이유로 유혹의 힘을 애써 부인하려고 해도 소용없다. 유혹은 현실적인 권력의 일종이다. 따라서 부인하려고 하면 할수록 유혹의 힘에 더욱 매혹될 뿐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사랑하도록 만드는 힘이 얼마나 매혹적인지를 우리 모두가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상대방이 우리를 사랑하는 한 우리의 행위, 몸짓, 말을 비롯한 모든 것이 그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무언가 강한 힘으로 상대방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만이 현실로 느껴진다. 그런 느낌이 우리에게 자신감을 주고 그럴수록 우리는 점점 유혹의 매력에 이끌리게 된다. 사회관계나 직장에서도 얼마든지 이와 유사한 경험을 할 수 있다. 어느 순간 우리는 평상시보다 훨씬 매혹적인 모습이 될 때가 있다. 그런 순간이면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에 반해 끌려오는 것을 느끼게 된다. 물론 이런 일은 잠시 일어나는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때의 기억을 잊지 못한다. 우리는 다시 그런 순간을 경험하기를 바란다. 누구나 주목을 받고 싶고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 유혹은 곧 권력이다. 권력을 좋아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 한 인간은 결코 유혹자가 되고 싶은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특히 오늘날의 사회에서 권력을 얻으려면 반드시 유혹의 능력을 갖춰야 한다. 성격을 갑작스레 바꾼다고 해서 또는 외모를 몽땅 뜯어 고쳐 미남, 미녀가 된다고 해서 유혹의 힘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 사실 유혹의 힘은 외적인 아름다움에서 나온다기보다는 심리 게임을 펼쳐나가는 능력에 달려 있다. 누구든지 그 게임에 정통하기만 하면 유혹의 힘을 가질 수 있다. 즉 세상을 다르게 유혹자의 눈으로 보면 된다. 유혹자는 결코 자기 도취에 빠지지 않는다. 그의 시선은 항상 안이 아니라 밖을 향해 있다. 누군가를 처음 만날 경우 유혹자는 상대의 생각을 읽으려 하고 그의 눈으로 세상을 보려 한다. 여기서 탁월성이 발휘되는 거죠. 치타야라는 일본의 가장 큰 서점이죠. 치타야 서점이 그렇게 성공했던 것도 치타야 대표가 바로 이 능력을 스스로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채득하고 있었기 때문이고 인간이 이제 자기중심성은 아주 뭐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타인의 눈으로 타인의 느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는 것은 여러 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 같고요. 유혹자가 자신보다는 서점이 상대방을 바라보려고 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자기 도취에 빠진다는 것은 불안하다는 증거다. 불안한 심리를 가지고 있는 한 결코 유혹자가 될 수 없다. 물론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유혹자는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 밖의 세상에 몰두함으로써 자기를 의심하는 심리를 극복해 낸다. 이러한 태도는 쾌활한 정신 상태를 갖게 하며 사람들은 자연히 그런 사람의 주위에 몰려들게 되어 있다. 이게 이제 애고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자기, 중심성 이것을 극복한다는 얘기인데 유혹자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매력 있는 사람, 매력을 발휘하는 사람 이렇게 좀 중화해서 뜻을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매력에는 매력은 아주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이 자신만의 그 생체 에너지 정신 에너지를 강하게 뿜어내면 뿜어낼수록 그거에 끌어당김의 법칙이 바로 발생하게 되죠. 왠지 그 사람한테는 끌려 이 느낌이 나는 거죠. 이것을 이제 자연스럽게 쾌활한 정신 상태를 갖게 하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새 이제 책춘함이 계속 말씀드리는 게 양자역학의 세 가지 핵심 개념 우주만물은 에너지다. 두 번째 모든 우주만물은 연결되어 있다. 세 번째 이 에너지의 중심인 0점장 제로포인트 필드가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의 에너지를 여러분이 에너지 그 자체니까요. 그 파동수 진동수를 높일 수 있는가 그게 이제 관건이 되죠. 올리면 올릴수록 이제 0점장에 연결되는 그 정도가 강해지게 되고 0점장으로부터 에너지가 흘러들어오는 만큼 여러분은 생기 넘치고 매력 있고 영감이 넘치는 아주 뭐 그런 이상적인 상태에 우리 안에 있는 잠재의식을 깨워내고 우리 안에 그 초의식과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라고 이제 생각해 보고 함께 말씀드리고 있죠. 둘째 상대방의 생각을 읽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대방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귀중한 정보를 많이 얻게 된다. 즉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일단 마음을 움직이는데 성공하면 상대방의 판단력을 흐리게 해 덫에 빠뜨릴 수 있다. 유혹자는 마치 벌이 이 꽃에서 꽃가루를 묻혀 저 꽃에 날라주는 것처럼 자신이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존재라고 생각한다. 어린 시절 우리는 즐거운 게임과 놀이를 하며 지낸다. 하지만 성인이 된 뒤에는 그와 같은 즐거움을 잊어버린 채 책임과 의무에 짓눌린 삶을 산다. 유혹자는 사람들이 즐거움을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유혹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인이나 친구에게서도 충분한 즐거움을 얻지 못하고 스스로도 즐거운 삶을 만들어낼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런 사람들의 삶에 뛰어들어 로맨스와 모험을 제공하는 유혹자를 거부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많은 마케터들이 이러한 기술들을 아주 충분하게 익히고 있죠. 치열하게 익혀나가고 있고 혹은 영업 세일즈맨들 그런 분야에서 탑에 다다른 사람들을 보면 인간에 관해서 이해하는 깊이와 인간을 설득하는 그 기술이 뭐 정말 보통이 아니죠. 유혹자는 삶을 극장으로 보고 모든 사람을 배우로 생각한다. 이때 떠오르는 인물은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배우 출신의 대통령 레이건 대통령이 떠오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에서 자신의 역할이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를 불행하게 여긴다. 하지만 유혹자는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든 변할 수 있고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 유혹자는 필요하다면 어떤 역할이든 다 소화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자유 즉 그의 몸과 마음에 존재하는 유연성이 그를 매혹적인 존재로 만든다. 사람들은 현실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들은 환상과 놀이를 원한다. 유혹자의 차림새 유혹자에 이끌려가게 되는 장소 그의 말과 행동 등 모든 것이 마치 현실을 벗어난 환상의 세계를 연상케 하며 나아가 영화 속에서나 가능할 것 같은 즐거움을 제공한다면 누가 그런 유혹을 뿌리칠 수 있겠는가 누구나 매력있고 설득력을 갖춘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 이 책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유혹의 기술로 무장시켜 주고 있다. 유혹의 기술을 갖춘 사람 앞에서 우리는 서서히 저항할 힘을 잃게 된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유혹자 앞에 굴복하고 마는 것이다. 따라서 유혹의 기술은 물리적인 힘보다는 심리적인 힘이 작용하는 오늘날과 같은 시대를 헤쳐나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다. 협상의 기술과 유혹의 기술 다시 말하면 설득의 기술이라고 매력의 기술이라고 이야기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모든 유혹은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다. 첫째 먼저 자신의 매력을 찾아야 한다. 다시 말해 자신의 어떤 점이 사람들을 유혹할 수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둘째 목표물에 관해 알아야 한다. 상대방의 방어선을 무너뜨리고 항복을 얻어내려면 어떤 전략과 행동이 필요한지 알아야 한다. 이 두 가지 요소는 똑같이 중요하다. 만일 자신의 성격이나 매력을 알지 못한 채 유혹의 전략을 세울 경우에는 유치한 아첨을 하거나 속임수를 쓴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다. 반대로 상대방에 대한 이해 없이 자신의 매력만 믿고 밀어붙일 경우에는 심각한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 이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일부에서는 유혹자의 아홉 가지 유형을 다루고 있다. 이들 유형을 잘 살펴보면 자신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유능한 유혹자가 되려면 우선 자신의 유형부터 알아야 한다. 2부에서는 사람들을 저항할 수 없게 매혹시켜 유혹에 굴복하게 만들 수 있는 유혹의 전략과 전술을 다루었다. 책에 기록된 이야기와 내용에 잠시 자신을 맡겨라. 마음을 열고 생각이 자유롭게 흐르도록 내버려 두어라. 그러면 이 책의 사상이 천천히 스며들 것이며 세상의 모든 것이 유혹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세상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방식도 자연히 변하게 될 것이다. 자 목차 입니다. 1파트 관계를 주도하는 9가지 유형 그리고 2파트 관계를 주도하는 24가지 전략 자 다시 2부가 챕터 1 상대의 숨은 욕망을 겨냥하라. 챕터 2 혼란과 고립 속으로 몰아 넣어라. 챕터 3 빠져나갈 틈을 주지 마라. 챕터 4 최후의 일격을 던져라. 관계를 주도할 수 없는 사람들 여러분 이게 나에게 해당하는지 다 해당하지 않더라도 어떤 면이 이것에 해당하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또 극복해 나가면 좋을지 좋은 지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계를 주도하는 유혹자는 관심의 초점을 상대방에게 둔다. 하지만 타고난 기질이나 성격으로 인해 관계를 주도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다. 편의상 이런 사람들을 반 유혹자라 부르기로 한다. 한마디로 매력 없는 사람들이죠. 반 유혹자는 유혹자와는 정반대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자기 자신에게 매몰되어 있으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심리도 이해하지 못한다. 또한 반 유혹자는 상대를 귀찮게 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며 말이 많으면서도 그 점을 전혀 의식하지 못한다. 이러한 반유혹자의 특성을 자신에게서 제거하는 한편 그런 특성을 가진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반유혹자의 유형 반유혹자들의 공통점은 불안감이다. 바로 이 불안감에서 유혹을 거부하려는 특성이 생겨난다. 그들은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불안 자의식 욕구에만 몰입해 폐쇄적인 삶을 살아간다.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서 약간이라도 모호한 구석을 발견하면 곧 자신에게 그런 모호함이 없는지 살피며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조금만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면 이를 마치 배신인 양 크게 확대해 불평하는 경향이 있다. 반유혹자는 자기 이외의 다른 모든 것에 반발한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을 피하는 게 상책이다. 하지만 불행히도 처음 봐서는 그 사람이 반유혹자인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그들의 심리상태를 드러내는 여러가지 증세를 유심히 살펴야 한다. 예를 들어 인색하거나 지나치게 논쟁을 좋아하고 매사에 비판을 일삼는 모습을 보이면 반유혹자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반유혹자는 상대에게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우리 모두는 한두 가지씩 반유혹자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부정적인 특성을 찾아 제거한다면 우리는 더 많은 유혹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다음은 반유혹자의 주된 유형들이다. 조급한 성격의 소유자 유혹이란 시간이 필요한 종교 의식과도 같다.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기대감도 커진다. 따라서 조급함은 조급함은 금물이다. 조급한 성격의 소유자는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급급할 뿐 상대방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다. 인내심을 가진다는 것은 곧 상대를 배려하는 것이다. 인내심을 갖고 상대를 대하면 반드시 좋은 인상을 주게 되어 있다. 아첨꾼 누구나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우쭐해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한 걸음 물러나 생각해보면 근거 없는 칭찬인 경우가 많다. 아첨꾼 에게 속지 않으려면 자기 내면의 소리에 정직하게 귀 기울일 줄 알아야 한다. 학대를 당해도 웃으면서 노예처럼 구는 사람도 아첨꾼 이다. 자신의 생각을 말하지 않고 무조건 상대의 비위를 맞추는데 급급한 사람과는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 도덕주의자 도덕주의자는 모든 것을 진지하게만 생각한다. 이들은 낡은 도덕관을 가지고 자신의 도덕원칙에 상대를 복종시키려 하며 상대를 끊임없이 비판하고 판단한다. 이들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지배하려 할 뿐 다른 사람의 생각을 수용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포용력이 없다. 이런 사람과 마주치면 비판을 받기 쉬움으로 될 수 있는 대로 상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때 떠오르는 구절은 진리를 거스르는 도덕은 불행을 초래할 뿐이다. 책춘함에 꽂힌 한 구절 구두세 구두세 돈에 인색한 사람은 성격 도 문제가 있다. 그는 자신을 괴방 하지도 않을 뿐더러 손해를 감수 하려 들지도 않는다. 인색 함은 반 유혹자의 기들 가운데 가장 나쁜 기질 이다. 구두세는 대부분 자신의 문제를 모른다.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조금만 나누어 주어도 마치 엄청난 자선을 베푼 것처럼 생각한다. 돈이든 자기 자신이든 늘 베풀려고 노력하라. 물론 지나치게 많은 것을 베풀어도 곤란하다. 너무 많은 것을 주면 마치 상대방을 돈으로 사려는 듯한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주기 쉽다. 소심한 사람 소심한 성격은 지나치게 강한 자의식 에서 비롯된다. 소심한 사람은 자신만을 생각할 뿐이다. 그는 상대에게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비칠지 또는 상대를 유혹하려는 자신의 시도가 과연 효과가 있을지를 놓고 한참 고민한다. 유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담성 이다. 기회가 무르익었다고 생각되는 순간이 오면 상대가 멈춰 생각할 여유를 주어서는 안 된다. 소심한 사람은 타이밍에 대한 감각이 없다. 그들은 시간이 흘러도 소심한 성격을 버리지 못한다. 그런 사람은 자기를 벗어버리고 밖으로 나오기를 두려워 나오기를 은근한 눈길 간접적인 행동 매력적인 외모는 유혹을 불러 일으키는 중요한 요소다. 물론 말도 한몫을 한다. 하지만 말이 너무 많으면 유혹의 힘을 발휘할 수 없다. 대개 말이 많은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말을 늘어놓기 일수다. 그들은 상대가 지루해한다는 사실을 결코 의식하지 못한다. 사실 수다댕이의 심리 저변에는 이기심이 도사리고 있다. 이런 사람은 상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 상대해 줄수록 오히려 증세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유혹을 하려면 우선 말을 절제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과민한 사람 성격이 과민한 사람은 매사에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한다. 그들은 상대의 모든 말 과 행동이 자신을 향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유혹의 과정에서 전략상 잠시 거리를 두게 되면 이런 유형의 사람은 그 일을 마음에 품고 있다가 내가 싫어진 것이 아니냐며 원망과 불평을 털어놓는다. 유혹에서 이런 습성은 큰 걸림돌이다. 상대가 과민한 사람인지 아닌지 알고 싶다면 그를 주제삼아 가벼운 농담이나 이야기를 해보라. 다른 사람은 모두 웃더라도 그는 결코 웃지 않을 것이다. 웃음은 커녕 그의 눈빛에서 증오십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런 과민한 성격을 자신에게서 발견하거든 과감하게 제거하라. 과민한 성격의 소유자에게는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는다. 속물 성격이 속된 사람은 옷차림이나 행동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그뿐 아니라 공개적인 자리에서 아무 말이나 마구 짓거려댄다. 한마디로 이런 사람은 타이밍이나 상대의 취향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한 언행을 일삼는다. 혹시라도 자신에게서 이런 성격을 발견하거든 신속하게 제거하라. 유혹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치있고 멋도 알고 상대를 세심하게 헤아리는 눈이 필요하다. 반유혹자의 특성을 활용하는 법 반유혹자와는 거리를 두는 것이 상책이다. 감정적으로 반응할수록 더욱더 말려들기 쉽다. 결코 화를 내며 맞상대해서는 안 된다. 그럴 경우에는 반유혹자의 행동을 더욱 부채질할 뿐이다. 그저 적당히 거리를 두고 무관심한 척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하면 반유혹자는 자신이 상대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제풀에 물러가게 된다. 하지만 반유혹자의 특성도 때로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만일 상대에게 반유혹자로 비치고 싶다면 앞에서 열거한 특성을 사용하면 된다. 징징거리기 말 많이 하기 특히 자신에 관한 말 많이 하기 상대의 취향에 맞지 않는 차림새 과민반응 무관심 등과 같은 특성들을 활용하면 상대는 멀리 도망갈 것이다. 빅토리아 여왕처럼 겉으로는 동의하는 것처럼 하면서 대화를 짧게 끝나는 방법도 유용하다. 물론 이런 반유혹자의 특성들은 자신을 방어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만 이용해야 한다. 상대를 유혹할 때 그때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 대중을 사로잡는 법 뭔가를 팔려면 물건을 팔고 있다는 인상을 덜 줄수록 좋다. 이는 우리 자신을 팔 때도 마찬가지다. 자신의 주장을 너무 강하게 펼치면 의심을 사기 쉽다. 눈치채지 못하게 은근하고 부드럽게 다가가야 한다. 첫째 우회적으로 접근하라. 이것도 재밌죠 여러분. 최면을 배울 때 첫 번째 조건이 비판력을 우회하는 것.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일맥하는 것 같죠? 언론이 관심을 가질 만한 뉴스와 이벤트를 만들어 자연스럽게 자신의 이름을 알리도록 하라. 둘째 끊임없이 즐겁게 만들어라. 사람들에게 쾌락과 약속을 팔아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도록 하라. 요새 게임이피케이션이 많이 활용되는 이유겠죠? 셋째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미지들을 사용해 무의식을 파고들어라. 부드러운 유혹에 저항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하다. 광고의 기술이 다 광고의 기술이죠. 부드러운 판매 전략. 유혹은 궁극적으로 주도권 싸움이다. 유혹에 항복하는 사람들은 기꺼이 주도권을 내준다. 그들이 적의를 드러내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당신이 어떤 책략을 사용하든 그들은 모두 용서한다. 당신은 그들에게 세상에서 아주 희귀한 상품인 쾌락을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권력 싸움에 능통하다면 무수한 사람들을 정복할 수 있다. 리얼리티 트랜서핑의 펜듈럼이 떠오르는 구절이기도 하죠. 군중이나 권력자 나아가 국가 전체를 유혹할 때도 방법은 똑같다. 차이가 있다면 유혹할 대상이 개인이 아니라 대중이라는 점과 긴장의 정도가 다를 뿐이다. 사람들은 이성을 유혹할 때 일부러 불안과 고통을 야기한다. 대중을 상대로 한 유혹은 이보다 좀 더 부드러울 뿐이다. 끊임없이 자극을 가하면서 쾌락을 제공한다면 그들은 넘어오게 되어 있다. 당신이 사회 저명 인사거나 유행을 선도하는 위치에 있거나 공직에 입후보 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럴 경우 당신은 어떤 식으로든 자신을 팔아야 한다. 요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쨌든 자본주의가 아니더라도 마찬가지라는 뜻이죠. 파는 것이 인간이다. 아주 유명한 미래학자 다니엘 핑크 그의 저서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으로 딱딱한 판매 전략 직접적인 접근방법과 부드러운 판매 전략 우회적인 접근방법 두 가지가 있다. 딱딱한 판매 전략을 구사할 경우에 당신은 당신의 재능과 아이디어 정치적 메시지가 어째서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지를 설명하면서 당신의 입장을 강하게 주장한다. 당신의 업적을 적극적으로 선전하고 통계자료와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하고 때로는 당신의 메시지를 무시할 경우 후회할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며 청중을 협박하기도 한다. 다소 공격적인 이러한 접근방법은 자칫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즉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면 상대는 기분이 상해 당신의 말이 아무리 진실할 지라도 그 메시지를 거부할 수가 있다. 또 평소 통계자료와 전문가의 의견을 신뢰하는 사람들도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면 저희를 의심받을 수 있다. 반면 부드러운 판매 전략은 수백만 명을 끌어들일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듣는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면 아무리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더라도 짜증을 유발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술은 17세기 유럽의 돌팔이 의사들이 고안해냈다. 엉터리 만병통치약을 팔기에 앞서 그들은 먼저 광대가 등장하는 쇼를 보여주곤 했다. 사람이 모여들고 청중이 웃음꽃을 피우며 경계심을 풀기 시작하면 돌팔이 의사들은 무대 위로 올라가 만병통치약의 신비한 효과에 대해 간단하고도 극적으로 설명하곤 했다. 그때 이후로 수세기가 지난 지금 마케팅 담당자 광고업자 정치전략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방법을 새롭게 조명하고 있지만 기본원리는 변함이 없다. 첫째 당신의 이름이나 메시지를 긍정적인 분위기와 연계시켜 즐거움을 선사하라. 둘째 열기를 고조시켜 긴장을 풀게 만들어라. 셋째 뭔가를 팔고 있다는 인상을 줘서는 절대 안 된다. 뭔가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이면 의심을 사기 쉽다. 즐겁고 유쾌한 분위기로 무대를 꾸미고 판매는 연문을 통해 몰래 하라. 하지만 그 경우에도 자기 자신이나 특정한 아이디어를 파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 즉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나 좋은 분위기 모험심 최신 유행을 팔고 있는 것처럼 보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 속내를 드러냈다가는 집단적인 반발을 살 수도 있다. 다음은 부드러운 판매 전략을 구성하는 몇 가지 기본 요소들이다. 광고보다 뉴스를 활용하라. 첫인상은 아주 중요하다. 청중과 처음 대면하는 자리가 광고나 선전수단일 경우 우리 역시 관심을 가져달라고 비명을 질러대는 수많은 광고 대열에 합류하는 셈이 되고 만다. 광고는 교묘한 조작극이자 일종의 속임수라는 점을 다들 알고 있다. 광고는 따라서 처음 대중 앞에 나설 때는 언론에서 무심코 뉴스로 다룰 만한 이벤트를 만들어 자연스럽게 이목을 끄는 상황을 연출하는 것이 좋다. PR이라고 불리죠. 사람들은 뉴스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그쪽이 더 사실적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러분 많은 뉴스가 실제로는 많은 광고비를 받고 진행이 되죠. 비록 짧은 순간이라 하더라도 뉴스를 통해 갑자기 등장하게 되면 몇 시간씩 방영되는 광고에 얼굴을 내밀었을 때보다 훨씬 설득력이 강하다. 철저한 사전작업을 통해 극적인 효과와 동작, 긴장, 과감함을 두루 갖춘 이야기를 제공하도록 하라. 그러면 언론에서는 며칠 동안 당신의 기사를 다룰 것이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진짜 목적, 즉 자신을 팔고 있다는 것을 들켜서는 안 된다. 이런 표현들 재밌죠. 감정에 호소하라. 이성적이고 직접적인 논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려 해서는 안 된다. 그 방법으로는 청중의 관심을 끌 수 없다. 이게 이제 최면에 있어서도 아주 뭐 직접적인 이야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비판력을 우회하는 것이 기본적이다 말하는 거죠. 대중도 오히려 그 무의식에 가깝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머리가 아닌 가슴을 움직이도록 하라. 잠재의식에게 말을 걸어야죠. 열정, 애국심, 가족의 가치 등 기본적인 감정을 건드릴 수 있는 말과 이미지를 개발하라. 뭐라고 얘기하나요? 감정을 건드릴. 여기가 끝이 아니다의 책에서 끌어당김의 법칙의 마지막 열쇠, 절대 느낌의 법칙. 느낌이 에너지죠. 에너지가 강해지면, 주파수가 맞으면 움직이죠. 그러고 나면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가 훨씬 쉬워진다. 이로써 당신의 진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관심과 공간이 확보되었다. 며칠 뒤 청중은 당신의 이름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당신의 이름을 기억하는 순간, 게임에서 반은 이긴 것이나 다름없다. 아울러 전쟁 영웅이나 어린이, 성자, 작은 동물 등 청중에게 호소력이 강한 이미지들로 주변을 채워라. 하지만 이들과의 친분을 의도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인상을 줘서는 절대 안 된다. 이게 또 유명인을 광고 모델로 바로 쓰는 이유죠. 시각적 장치를 이용하라. 메시지의 내용보다도 형식에 더 신경 써야 한다. 이미지는 말보다 훨씬 유혹적이다. 실제로 마음을 진정시키는 색채, 적절한 배경, 속도와 동작을 암시하는 시각적 장치들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상당한 효과를 발휘한다. 청중은 겉으로는 연설 내용에 관심을 기울이는 척 하지만, 실은 시각적 장치에 열중하고 있다. 시각적 장치는 사람들의 무의식을 파고들기 때문에 말이나 연설보다도 오래 기억에 남는다. 그런 점에서 시각적 장치는 최면 효과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시각적 장치는 그것을 사용하는 연사의 의도에 따라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기도 하고 슬프게 만들기도 한다. 사람들이 시각적 장치에 정신을 팔수록 판단력은 흐려지게 마련이다. 그렇게 되면 당신의 의도를 감추기가 훨씬 쉬워진다. 마술쇼에서 이것을 아주 대표적으로 잘 활용을 하죠. 사기꾼들이 굉장히 알간 외모를 잘 치장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상대방의 언어로 말하라. 친근한 말투를 사용하라. 어떤 경우에도 청중보다 우월하게 보여서는 안 된다. 거드름을 피운다거나 복잡한 말을 사용한다거나 통계자료를 너무 자주 인용하는 것은 금물이다. 그보다는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면서 친밀감을 형성해야 한다.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정서와 언어를 공유하라. 사람들이 광고 제작자와 정치가들의 책략에 냉소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그들의 냉소주의를 이용하라. 결점을 굳이 숨기려 하지 말고 서민의 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심어주어라. 경쟁자들의 야비한 속임수를 폭로하여 우리 역시 청중과 똑같은 생각이라는 점을 보여주어라. 광고의 초점을 서민적이고 친근한 이미지에 맞추되 가능한 출연 횟수를 줄여라. 그래야 점잖고 고상하게만 보이는 경쟁자들과 차별을 둘 수 있다. 사람들은 약자 편을 드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때로 약점을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다. 청중의 친구라는 점을 강조하라. 그들의 심금을 파고들어 경계심을 풀고 당신의 이야기에 귀기울이게 하라. 연쇄 반응을 유도하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기가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유혹적이다. 이미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라. 그렇게 행동하다 보면 실제로 그렇게 된다. 새로운 사상이나 라이프 스타일을 선도하는 것처럼 보이면 대중은 뒤처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당신 주변으로 몰려들게 되어 있다. 로고, 슬로건, 포스터로 자신의 이미지를 널리 알려라. 당신이 제공하는 것은 무엇이든 점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갖고 싶다는 욕망에 사로잡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자신을 파는 가장 쉽고도 유혹적인 방법이다. 사람들에게 그들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주어라. 상대가 개인이든 대중이든 논쟁으로 설득하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그럴 경우 그들은 십중팔고 저항하게 되어 있다.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논쟁으로 설득하려 들면 무조건 무의식이 저항을 하죠.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그들의 정체성과 현실인식을 바꾸도록 하라. 그들이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그들이 동일시하고 싶어하는 이미지를 제공하라. 현재 상태에 대해 불만을 갖게 만들어라. 그들이 스스로에게 불만을 가질수록 우리가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나 사상을 제한할 수 있는 공간이 그만큼 넓어지기 때문이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면 당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게 만들어라. 그와 동시에 외부 세계에 대한 그들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 그러려면 그들의 시야를 지배할 수 있어야 한다. 가능한 많은 매체를 사용해 그들의 인식을 좌우할 수 있는 총체적인 환경을 조성하라. 당신의 이미지가 광고로서가 아니라 공기의 일부처럼 느껴지게 해야 한다. 이런 책을 읽게 될 때 그런 생각이 떠오르죠. 성경의 한 구절.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많은 사기꾼들은 이러한 인간관계의 기술을 뱀같이 지혜롭게 활용을 하죠. 그런데 이제 순수성, 비둘기같은 순수함이 결여되어 있는데 우리 들으시는 책춘님들은 여러분 스스로를 이해하고 또 어떤 대중적인 어떤 조작이나 광고에 스스로를 지키는 지혜로서 이런 내용들이 큰 도움이 되셨으면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미쳐가는데 이러한 사람의 기술을 잘 활용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책춘함은 꿈을 꿉니다. 애벌레가 나비로 날아오르듯 그렇게 나답게 자유롭게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실력과 지혜를 채득할 수 있는 학교 이를 위해 천, 하늘의 마음 공부 지, 땅의 돈 공부 인, 사랑 공부 이 천지인의 공부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학교 설립을 꿈꿉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드넓은 바다와 푸른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니는 갈매기 조나단처럼 그렇게 나답게 자유롭게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실력과 지혜를 채득할 수 있는 평생 교육 플랫폼이 있다면 그리고 이러한 교육을 우리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가 가능한 어린 나이에 경험하고 누릴 수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혼자 꾸면 꿈이지만 함께 꾸면 현실이기에 여러분을 이 책춘함 나비스쿨의 비전에 초대드립니다.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거대한 태풍을 일으키듯 여러분 책춘함을 통해 추천드리는 책들 가능하면 소장하셔서 반복적으로 읽고 듣고 쓰고 토론해 주세요. 그럼 우리나라의 출판 문화를 진작시키고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진정한 변화와 성장을 위한 씨앗을 심는 일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정말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댓글로 함께해 주시고 주변에 정말 도움이 될 만한 분들 세 분에게만 함께 선물로 공유해 주세요. 그러면 그 세 분이 다음 세 분에게 또 다음 세 분에게 그렇게 함께 선물로 공유해 나갈 때 더 많은 애벌레들이 더 많은 나비로 날아올라 이 세상이 아름다운 꽃들로 만발하는 책춘함 나비스쿨의 비전을 꿈꿔봅니다. 혼자 꾸면 꿈이지만 함께 꾸면 현실이 됩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고 나누면 나눌수록 행복해지는 책춘함 TV 오늘도 애벌레에서 나비로 비상하는 여러분의 날갯짓이 그 누군가에게는 멋진 행운의 나비 효과가 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